에라 모르겠다 오라 그냥 고마세요 간판하자 아니 진짜 이러다가 달리기 선수 만나겠어 아니 뭔 다이아 3위여 누가 보면 폐작한 줄 알겠어 던적 진짜 레전드 이게 무슨일이니 라이어사 진짜 이러다 돈 쩔래 만나겠네 좀 더 거면 이제 단단 묵직도 만나고 그쵸? 슬리슬 이 정도 튀어왔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해도 되겠는데? 극딜 싸이온 이런 거 말해보네 아 뭐야 아 중성자별님 15,000원 감사합니다 잘 수 있습니다 아이생 그냥 님들 티어 떨어진 김에 이것저것 해볼까요? 어차피 여기 다이아 3이잖아 아니 사실 이 정도까지 떨어졌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살짝 부캐에서는 하고 싶은 거 해보잖아요 실험실 열잖아 부캐 괄호치고 아님 응 저도 돼 사실 아님 응 부캐야 사실 본캐임 응 상관없어 상관 매우 있음 마이코 와 이거 왜 이렇게 섹 뭐야 아 맛있다 불만 징 이쪽으로 가서 징 징 징 아 아 그냥 가고싶네 그래도 대충 싸우고싶은데 대충 싸우고싶은데 이래도 이기네 과용 다이아 2로 됐음 뭐야 최근 전적 좀 볼까? 나 좀 처참할 것 같은데 최근 전적 4승 16패 레전드 이거 뭐냐? 패작 아니냐?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? 닉네임 비공개 패치 최대 수혜자네요 다행이다 게임 못할뻔했어 닉네임 공개일 때는 벌써 님들 3픽 전적 보샘 누가 닿지죠? 저 승격전임 벌써 그러고 당했지 뭐야? 게임 좀 하자 얘들아 몇 번째 닿지야? 지금 12번째 닿지만 나오고 있어 범인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아니지 닉네임은 이제 안 보이는걸? 내가 최근 전적 4승 16패 어쩔건데 전적 하나도 안보이는데 그냥 시작하는거야 용분도 모르고 시작하고 보니까 4승 16패 나오는거야 그전엔 몰라 합이네 근데 5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괜찮죠 어... 내가 할 수 있는게 백제왕으로 갈까? 패물 뭘 가지 님들? 요즘 3위 1잭 가나요? 덱스? 뭔가 3위 잭스 마렵네 이번판 지금 좀 딱 딱 딱 딱 경치 먹어주면서 먹어주면서 너는 다 못 먹으면서 오케이 가세요 달리기 선수일 의압들을 확인해보세요 아니 2렙이 왜 안돼? 너무 아쉬운데? 따 따 따 따 따 따 가버려 어? 자부같은 녀석 3위 마렵네 그냥 버프된 3위 갈까? 어... 미드갱킹 타이밍 너무너무 완독하고 따 어쩔건데 아프제 절대 안맞지 절대 안맞지 오케이 케일 노플 집각이 좀 애매한데? 갱점 오케이 오케이 와줘야돼 이거 반드시 와줘야함 이거 먹을때 지금 굿 가버려 빠용 쇼진 3위 쇼진을 갈까? 따 따 아니 케일아 열심히 좀 해라 왜이렇게 대충하니 따 와 얘 그냥 죽었는데? 보임? 아니 왜이렇게 대충하 케일님 열심히 좀 해라 내가 재미가 없잖아 이러면 퓨 쇼 큰일날뻔 밀면 나 죽나? 케일 귀환 안했을거 같은데? 여기있지 않을까? 그죠? 아니 위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거 절대 못먹지 케일아 너희정보로 안온다고 너희정글 탑 버렸어? 뭐하세요? 아니 블루가 춤도있음 님들 레전드 수고하셨습니다 같은티어 게임이라는게 믿기지가 않네 뭐 일반게임에도 아니고 그죠? 에니비아 에니비아 상대로 좋아보이는 미드 코고모를 갈까? 미그모 한판 할까요? 저번에 우리팀 에니비아가 코고모 상대로 되게 힘들어했었거든요 아 근데 럼블이 나와버렸는데 서포터에서 그럼 AD 해야되잖아 그죠? 뭐해야돼 그러면? 제이스 에라 모르겠다 이럴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그죠? 탈론해야지 아니 미드 근데 뭐임 님들? 서포트 누구야? 탑 정글 서포트 미드 마스터인가? 미드 퀸이네 마스터의 닉네임 응 저도 상관없어 사실 상관있음 사실 치면 안됨 라인전 어떻게 해야될까? 퀸한테 W를 최대한 써야겠죠? 라인에 쓰는게 아니라 그래야 좀 성립이 될거 같은데 미니언이랑 같이 맞춘다던지 오케이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두대 맞춰주고 먹는척하면서 안먹어주고 탈론은 이런거 별로 신경 안쓰잖아 그죠? 그렇게 놓치는거 정도야 어? 데리켰네 어? 나 어떡해? 으챠 이거 어떡함? 아 아니 망했네 나는 앨리스 핑 들었는데 망했네 가자 안주 잘먹이 악마 굿 불만 정성입니다 이게 하나하나 다 이게 다 정성이거든 정성스럽잖아 에라 모르겠다 여기인데? 야 도망가야돼 이거는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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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오 레벨업 미쳤는데? 사실 전부 다 계산이 있었습니다 과용 가는중 가는중 정성 챔피언 가는중 오케이 야 가자 가위 가위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버려 이게 하나하나 다 정성이거든 뭐든 마리온데? 꿀렬매 먹으면서 못가나? 게니비야 그거 없으니까 꿀렬매는 없네 뭐야 이거 어? 아니 가버려 이 바보같은 녀석 절대 안되지 정성입니다 뭐야 아 클리어가 좀 별론데? 어?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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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뛰고 봐 일단 가는중 뭐야 이거 어? 그치 이거 오드컴? 제가? 흐흐흐흐 와우 아니 이게 이렇게 돼? 도망가 도망가 진짜 정성이었다 이거는 인정? 에라 모르겠다 오라 그냥 고마세요 이익 어? 아 탈로는 뭐냐 미드라인 반반인데 그냥 바텀 뛰는거임 그게 맞아 아니 퀸도 뛰고 있네 날먹이 악마와 날먹이 악마 둘이 생각하는게 똑같음 오 왜이렇게 세 차빈 한번 갈까? 자 들어가자 어? 어? 내 전멸이 없어서 좀 애매한가? 오케이 잡았으면 됐어 그죠? 아무튼 잡았다 이즈를 조심해 오케이 이익 아 아 뭐야 이거 이건 좀 좋지 않은데? 오 이건 좋은데? 좋아요 와우 아니 어떻게 된거야 뭐임? 굿 결과만 좋다면 오케입니다 가자 가버려 어? 네 갔으면 오케이아닐까요? 어? 수고했습니다 터로 이걸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